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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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가 6%대 상승! 준비디어가 6%대 상승! 보잉도 6.9%대 상승을 봤을 때 보잉은 코로나의 악재에 중심이다 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은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는 부분 우려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추가 부양책 합의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듯한 뉘앙스를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부양책 발표도 나오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62% 상승! 눈이 너무 나빠서 큰일이에요 코스닥은 1.02% 상승입니다 아우... 빵 떼졌습니다 혼자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우 웃겨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저점을 이탈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위협했다가 이것은 페이크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소폭이 나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저점 이탈한 듯하다 그대로 땡겨올리는 일종의 페이크가 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 전일 아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셀트리온 3형제 합병 소식 넣으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큰 전망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일합니다 자 61선을 강하게 빨리 얼마나 강하게 빨리 돌파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거리가 반드시 좀 유입이 돼야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요 금요일날 기관이 그래도 727억 그렇게 매도 때리던 기관이 727억 매수가 들어왔구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4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 선물이 9월물 이전에 상승 방향으로 배팅을 했다면 최근에는 매도 쪽으로 많이 쏠렸다가 전일은 좀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적 포지션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자 마이너스 4천개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쭉 우상향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천개라는 것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기조가 변화가 있지 않느냐 계속 상승 배팅을 하다가 그런 우려들이 현 시장에서는 나타났었죠 외국인 선물이 매도세 계속 지속되면서 하방으로 좀 때렸는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 선물도 반드시 상승 방향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챙겨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배당 오늘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나 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출발사항 좋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가 최근에 주도주다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엔터테인먼트도 강세 핀테크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가요 네이버 카카오도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임즈도 비교적 양호 자 2차전지 양호 전기차 비교적 양호 그린 뉴딜도 일단 출발은 양호 반도체 소부장 쪽 중국이 미국이 화웨이의 제재 조치에 이어서 중국의 파운더리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 SMIC 맞죠 SMIC를 또 규제할 가능성 높다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뉴스도 본 적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일단 동시효과 양호합니다 자 빅텍이 닥터케이가 주말간에도 말씀드렸고 목요일날 공개방송에서 전략 드린대로 잘 수행했다면 고점에서 차기 실현 잘하고 나왔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굿모닝 레기 어저께 반가웠습니다 닥터케이는 구독자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어저께 즐거웠어요 형이 한 이야기 곰곰이 잘 생각해봐요 그죠? 자 주요종목 잠깐만 체크해보자면 삼성전자 21에서 반동권이니까 오늘 적당히 출발 양호하면 오늘 시초가에도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1차 매수 2차 매수 길게들어 가시는 분이면 만약에 쳐지면 3차 매수 해도 여기 55,000원권이거든요 단가가 그러면 중장기에는 무리없다 삼성전자 무리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이닉스 85,000원 목표가 제시했고 왔습니다 85,000원 상당히 강한 저항을 받는 이유는 주말간에 했던 방송에 많이 나와있으니까요 들어가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 시리즈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업로드 현재 5회까진가 올라가 있는데요 추가로 더 올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다양한 기법들 평소에 방송에서 말씀 잘 안 드리던 다양한 기법들 총망라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었을텐데요 3,4합형 이슈로 강하게 반드시 도 나옵니다 셀트리온은 27만 5천원 28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이다 셀트리온은 하나씩 겨워도 마찬가지 강하게 반드시 도 나와도 9만 7천원과 10만원에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세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나을 것이다 그것은 주가로 말을 해주죠 닥터K 말로만 하지 않는다 새로운 타이틀 걸면서 여러분들께 변화 넥타이도 예쁘게 좀 맸는데요 이쁩니까 하하하 그죠 오늘은 왠지 아 블루 셔츠가 입고 싶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시제니가 오늘 강하게 갈 가능성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효과에서 7% 마이너스 막 밀고 그랬거든요 쪼라라 이거지 야 깜짝 놀랬어요 7% 마이너스 대부분 끌어 땡깁니다 자 대치할까 하하 꽁이 대치할까 하하 꽁이 대치할까 밀리면 안좋아요 밀리면 안좋아요 외국인 146억 인벌스 인벌스 전부 청산 시장 시장 페이크다 시장 페이크다 시장 페이크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맞춰냈어요 닥터케이가 선물 트레이드거든요 선물의 페이크 성향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돈으로 깨져봤거든요 말로만 말고 그죠 돈으로 깨져봤거든요 피에 사무쳐 있습니다 가슴속에 사무쳐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 그죠 배우무언 오 오 오네 오 오 오 아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대모비스 1.80% 상승. 셀트리온 3%에서 밀려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언택트 관련도 오늘 양호합니다. 자 NC소프트. 일단은 강세출발. 게임주도 비교적 양호. 자. 골고루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골고루 상승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초강세. 자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 제재 가능성 중국 때문에 TV하이텍 반사이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용식님 반갑습니다. 선물. 해외선물. 제가 답글도 남겨놨는데요. 이런 트레이딩 HTS를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권사마다 다 있어요. 해외선물 HTS 깔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섬세해요. 고객들의 가려운 부분 하나하나 깔고 드리는. 깔고 드린대. 아하하하. 참. 핸드폰에도 있거든요. 앱 깔면 돼요. 해외선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에 보면 해외선물 다 있습니다. 거의. 해외선물 HTS 깔면 돼요. 자 써니님도 반갑구요. 임선수님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선수님의 의견이 하루차이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루빨리 반등했으면 완전 퍼펙트 되는 거거든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장 반등하는 거 놓치지 않고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판단은 동일합니다. 60일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60일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는데 20일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강하게 조정받을 때는 약하게 가볍게 그리고 재반등은 또 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살펴보시고 현재 기관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고 외국인 선물이 554개 학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바뀌어야 된다. 외국인 선물이 확대되고 기관외국인이 현물도 사주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점점 잡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 출혜 중입니다. 자 보유 종목들 추천주들 외국인 수급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들어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가장 강하게 반등할 것 했습니다. 일단 2%대 평균치 정도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 약간 우위 이마트 이마트 외국계 매수 우위 좌측하단 보십시오. 외국계 기관 쌍클리 매수세 많이 잡히는 종목입니다. 시제니 일단 강부압 정도로 가고 있는데 좌측하단에 보시면 기관외국인 여전히 관심있다. 시제니가 20일을 빨리 올라타야 돼요. 60일을 밑에 바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진단키트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120일에서 밀린다.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다시 쳐져버리면 안좋아요. 아래골이 땡기면서 반드시 반등해야 됩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여기를 더 추가로 밀리지 말고 반등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셀트리온 하하스케어도 여기 가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저항해서 밀린다.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매도 아직 안잡히고요. 왜 안잡히는가 잘 몰라요. 셀트리온 하하스케어 외국계 매도 나옵니다. JP모가니 매도 때리네요. 그에 비해 세 종목 중에 가장 관심있게 발화했던 셀트리온 제약은 13%대 급등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님도 어서오시고 자 댓글 달아놨는데요. 미국 시장의 전망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서포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 비교적 정석대로 많이 움직이니까요. 야 NH 한국 사이버결제 결국은 강한 반등을 하네요. 자 오케이 인정 한국인은 강하다 이거지 이렇게 딱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왔다갔다 딱 어느정도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도 되고요. 올라타고 눌려줄 때 다시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어떤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많이 듣는 분들만 들어왔으니까 올라타고 눌려주는게 좋겠다. 그때 매송하는게 좋다. 1번 아니야. 밑으로 조정 좀 받고 그래도 좀 더 가격 더 밑에서 반등하는게 더 좋다. 2번 눌러보세요. 어떤게 더 좋은지 주말간에 방송 열심히 공부했으면 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아시네. 그렇습니다. 가격 더 준다고 그게 안좋은게 아니구요. 확실하게 추세 돌파 확인하고 눌려줄 때 딱 들어가는게 훨씬 좋아요. 그런거 다 참고하십시오. 그럼 카카오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집잖게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좀 올라가고 조금 조정 아 마무리 되고 다시 추가 상승할 때 들어가는게 좋다. 셀트리온이 밀리면 안된다. 말씀드리는데 밀리고 있어요. 아 참 그죠? 3,4평 소식 이슈가 하루 하루도 못 간다 말입니까? 셀트리온이 매도를 강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전 느껴집니다. 셀트리온이 주가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저는 자 수연님도 어서오시고 셀트리온 출가가 별로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에요. 별로입니다. 좋다 소리놀려면 한참 멀어서 30만원 위로 가야 좋다 소리놀려면 좋다 소리놀려면 왜? 추세가 다 꼬꾸라졌거든요. 가도 밀리고 가도 밀리고 가도 밀리고 사람들은 마음만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만 자 딱트K 포트폴리오는 그만 그만하네요. 그냥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밀려요. 자 이렇게 2평선의 지지와 저항이 중요합니다. 왜 밀리겠습니까? 60일에 저항권이거든요. 60일에 저항권입니다. 밀린다고 XX는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2천억 3천억 같이 사줘야 뚫습니다. 아니면 외국인 선물이 한 5천개씩 강하게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현재는 뭐 그만 그만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더 가져가는 부분은요. 용식님 잘 들어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지금 미국 선물이 0.23% 0.10% 상승 중이거든요. 아까 0.3 정도 가다가 좀 밀리니까 같이 밀리고 있거든요. 거의 연동됩니다. 장중에 이것이 추가로 푹 더 빠지면요. 잘 가려다 또 시원찮아 지는 거고요. 이거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대박 0.5 1 1%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요. 우리나라 추가 상승 가능하다 봅니다. 2 2 1 1 2 2 3 자 실시간 방송에서 이만큼 자세하게 시장의 분석과 시장의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 말해주는 사람 저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른 분들 방송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실시간 방송할 때 이렇게 전략 다 오픈해주고 심지어 유료방 운영하고 있는데 포지션 전부 다 오픈해주는 사람 있던가요 없을 겁니다 이유도 말 안해준다 그러죠 방송에서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 다 이야기해주면 저처럼 이유 다 이야기해주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도 실력 좀 있는 분은 방송 들으면서 그냥 참고하면서 굳이 유료방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대성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눈앞에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닥터케이의 방송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잠깐은 뭐 어쩔지 몰라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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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믿음이 쌓이는 정도가 강해지면 언젠가 오신다 생각합니다 상관없어요 닥터케이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매매에서도요 충분히 무리 없습니다 닥터케이 실전투자대회 4위 이거 59%가 원래 70%였습니다 한달에 마지막 날 3등 해보려고 까불다가 10% 더 해냈습니다 XX 했습니다 아휴 그냥 욕심 안 부릴걸 10% 더 해냈는데 한달에 60% 70% 쉬운 거 아닙니다 누적 수익 승률 86%에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4승 추가해야 됩니다 자 인버스 수익 난 것도 잠깐 인정시켜 드리겠습니다 팀K 수익 공개 인버스 수익 5.9% 5.3% 코스피 코스닥 양빵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풀 베팅입니다 주식 풀 베팅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면서도 먹고 올라가면서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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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가능합니다 하락장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닥터케이는 왜? 하락장이면 하락 베팅하면 됩니다 인버스 그게 안 쉬워서 그렇지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상승 한번 다 하죠 멘붕 오거든요 먹은 거 다 토하거든요 저기 위에 꼭대기 산 사람들 말고요 어거적 어거적 걸리다가 아휴 인버스 아닌가 보다 하고 딱 청산하고 주식 사죠 그때 조종 받습니다 엇박 탄다고요 엇박 그러면 그러면 올라가면서 깨지고 내려가면서 깨지고 다 깨진다니까요 선물이 그래서 어려워요 선물 그죠 올라가면서도 깨지고 내려가면서도 깨질 수 있다고요 그죠 잘하는 사람 올라가면서 먹고 내려가면서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당분간 조종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좀 85,000원 여기 못 넘어가는 이유도 방송에서 설명 다 했고요 목표치 85,000원 이랬습니다 근데 85,000원 목표치 제시했는데 9만원 10만원 가야 제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85,000원에서 못 넘어가 계속 두들어 맞아 목표치 퍼펙트 목표치 삼성전자 8만원 제시하는 정권사 믿음이 갑니까 안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기 목표가 훨씬 중요해요 6만원 6만천원을 넘어가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그 위에 6만2천원 또 있습니다 8만원 이야기 해가지고 괜히 시청자들한테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너무 장밋빛 제시하는 거 별로다 생각합니다 현실성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주가 빠지죠 목표가 수정 7만원 이랍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도대체 8만원 갈 거라고 믿어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외국인 선물이 좀 밀어요 800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으로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자 팬클럽 가입 닥터케이장 캡장 이런 거 몇 개 있는데요 오신 분들 회원전용 방송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분석 방송은 회원전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까 봤던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하시면요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별표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좀 더 걸러야 된다 이상합니다 별로 잘 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TV에 계속 나오는 사람 많아요 TV 나온다고 무조건 믿지 말아요 닥터케이가 TV로 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좀 넣어주십시오 닥터케이를 TV로 닥터케이를 TV로 이렇게 그죠?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큼 솔직한 사람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허풍 한번 떤 적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헛된 희망 안겨드린 적 없어요 한 번 더 과장광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북 경력이 하루 반짝아도만 빠지네요 자 시젠이 시동 거는 겁니까? 2.38% 갑니다 시젠이 딱 정거점 뚫었다 하면 난리나는 거예요 느낌이 딱 와요 그죠? 닥터케이의 느낌은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저기 도운아빠 성창 오토텍 따라가가지고 좀 먹었잖아 그죠? 딱 사놓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팡팡 가는 적 많아요 야 셀트리온 봐봐 0.58로 밀린다 아이고 참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아쉬움이에요 닥터케이는 여기 깨지는 순간 던지라 그랬습니다 틀렸습니까? 깨지는 순간 0.5% 빠질 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안 두드려 맞아요 안 두드려 맞아 제 이야기 한번 곰곰이 했던 이야기들 녹화 방송 다 했으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기보다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창고의 정도를 달리하십시오 그냥 못 믿겠다 남 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타이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동생이 만들어줬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거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있죠 그런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지수 반등 시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 800개 이상 매도 때리다가 갑자기 500개 걷어드립니다 자 이래서 외국인 선물 궤적을 봐야 돼요 그죠? 자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한번 딱 눈으로 한번 보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양호 현대모비스 양호 시젠 이마트 삼성전자 다 양호 야 셀트리온 이거 뭡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에 신선도 떨어진다 몇 번 이야기 나왔습니까? 삼사합병 이야기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야 그 모르는 이야기 아니었어 오히려 뭐 흔히 말하는 뉴스가 나와서 재료 소멸? 그렇게 반응하는 듯 합니다 현재는 자 여기 보세요 외국인 선물이 밑으로 조졌어요 900개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만 다시 들어올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영의 철이 크로스 외국인이 들어 올리고요 개인이 밑으로 선물 던지면서 크로스 나면서 강하게 1000개 2000개 땡겨 올리면 2300여기를 돌파하면서 60일을 강하게 돌파 크로스 나면 베리 굿 베리 굿 그때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수세 들어오면 베리 굿 현재 외국인 기관에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로 돌았었습니다 양호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매수세 까지는 못 가도 매도 폭 축소 중입니다 야 무슨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아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요 아 안 돼요 안 돼 아 그죠? 외국인 선물 900개까지 매도 나옵니다 아 이러면 되지 안 돼요 말입니다 좀 보박거려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다행입니다 매수 강하게 600개 600개 다시 거둬드립니다 거둬드려요 이야 이렇게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깨방전이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우리 포트폴리오 그냥 양호하게 들고 갈 거니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할 거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위에 좀 홍보도 해주시고 점점점점 시청자 수가 늘어나고 하면 다양한 컨텐츠 제공하겠습니다 야간방송 픽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홍도가 픽스할 만큼의 제 시간을 다 이렇게 더 많이 써가면서 픽스하기에는 홍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자 주식 공부하다가 라이브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는 라이브도 들려드리고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컨텐츠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주위에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관심 종목이 있는 거 한번 잘 봐라 그랬습니다 유독 유독 강하게 가는 거 많아요 5%짜리 6%짜리 여기 유독 많아요 여기 5% 6% 전부 다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5% 6%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관심 종목에 보면 5%짜리 6%짜리 속출입니다 왜 그런지는 돌려보면서 느껴보십시오 이유 설명 많이 했습니다 주도주 성량에 추세가 살아있고 우상량이고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포인트가 나왔거나 포인트가 나올 만한 종목을 딱 추려놔서 그래요 매매 대상 1순위 종목들 올려놨다 이겁니다 요거 딱 보고 있다가 교체할 때 바로 팔고 교체 팔고 교체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야 금호소규 13% 간다 야 오늘 엔터가 강세네요 엔터 주말에 질문했을 때 나쁘다 그러던가요 엔터 괜찮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2차전지는 조금 시원찮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원찮아요 야 여기가 강하게 돌았으네 핀테크 5G도 강하게 돌았습니다 휴대폰 부품까지 반도체 소구장도 양호 그린유딜 양호 전기차 수소차 양호 여기도 양호 자동차 부품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셀트륨 제약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실현 해 나가야 됩니다 밀려요 밀리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셀트륨 까다가 마이너스 돌아쓰겠다 아이고 참 여기가 깨지죠 25만원 깨지죠 밑으로 23만원 까지 열려있습니다 추세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공격이 어떤 어떤 우회의 방향으로 들어온지 몰라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셀트륨 헬스케어도 1%로 밀립니다 안좋아요 셀트륨 헬스케어도 85,000원 깨면요 76,000원 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셀트륨 제약도 여기 저항을 딱 뒤에 넘는 시도가 나왔으면 올라타야 되는데 밀리죠 안좋습니다 그나마 세개중엔 그나마 나아요 밑에 받치는거 있죠 요거 깨고 내려가면 안좋습니다 자 1월님 오늘 월요일 아침 중요한거 같은데 인벌스 지금 미국시장 올라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되는지 빨리 닥특해 이야기 틀어야되는데 회의가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거야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인벌스 조심해야되요 자 1월님한테는 맞춤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물린거 회복을 끝까지 기다리면 시간 너무 걸려요 계속 물려갑니다 왔다리 왔다리 몇개월 끌면 그냥 손실폭 줄어들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쭉 손실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적당하니 물량 줄여나가고 액티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아요 아닌거 끝까지 들고 있어봐야 별로입니다 별로 잘가봐야 본전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손절 딱 하고 세판 짜는게 훨씬 낫습니다 누구와 함께 닥트케이와 함께 시장 전망은 최근에 한 보름 가까이 봤을테니까 믿음이 안가면 더 봐요 더 지켜봐요 믿음 갈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 갈 때까지 더 지켜보다가 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흔히 하는 일주일 무료 체험 이런거 없습니다 맨날 무료 체험 맨날 무료 체험 맨날 아침에 제가 하고 있는대로 하는거 보여드립니다 그 조금이란게 뭐 2% 3% 조금 말고 한번 던질 때 10%씩 던져요 그리고 물량 확 줄여요 아직까진 하락에 대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넣으면 돼요 닥터케이가 닥터케이가 인버서트 하면 살 때 방송에 올려놓을 겁니다 산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쉽다 이거지 그죠 샀다 팔았다가 안 쉽다 이거지 그래서 들고 있는다 이거죠 들고 있으면 방향대로 가면 좋은데 역방향으로 가면 끊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5시 4 넣지는 못할 망정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그냥 쭉 들고 오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비단 이럴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셀트리온도 끊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뭐 어디 대박 날라갑니까 대박 날라가요 잘 안 틀린다니까요 잘 안 틀려요 특히 셀트리온 잘 안 틀려요 방송 4년 동안 방송 4년 동안 이거 맨날 쳐다봤기 때문에 잘 안 틀려요 그냥 그냥 이렇게 잠깐 잠깐 이거 보는 거 하고요 잠깐 이렇게 어 셀트리온 좀 밀렸네 이거 보는 거 하고 방송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이거 타이틀로 방송을 주로 했기 때문에 흐름을 비교적 잘 맞춥니다 손이 추리추리추리하네 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려볼까요 왜 손이 아픈 줄 알아요 닥터케익 손이 그렇게 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식으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만 선물 옵션으로 망해가지고요 힘쓰는 거 하러 갔는데 마트 갔는데요 와 술하고 너무 무거워요 여령도 없는 데다가 단기가 무리해버리니까 터널 중후군 왔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그 오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추석 선물세트 좀 날랐거든요 그거 좀 날랐다고 손목이 우리우리하네요 아유 찬 우리 직원들 선물세트 우리 직원들 선물세트 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60일 240일의 지진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20일 인근에서 좀 추첨 추첨합니다 그죠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요 여기 상단까지 25만원까지 2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봅니다 24만 7천원 찍혀있죠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지금 현재 단기 목표치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 외국인 매도세 좀 나왔습니다 이거 혼자서 안좋아서라기보다 시장 자체 안좋으니까 매도가 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도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 이마트도 외국계 매수가 좀 두르고 있고 좌측하다며 보면 기관 외국인의 쌍그리 매수세 많이 두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수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좀 틀리게 이야기한 듯해서 다시 청정합니다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이마트 단기간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오른 듯 하나 길게 보면요 완전 완전 떡락 중에 떡락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30 2만원 하던게 9만원 10만원까지 왔습니다 3분의 1 토막 나고 난 이후에 반등합니다 그래서 좀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사고 싶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20일에서 일단 매수 들어갔는데요 깨지면 조금 별로인 상황으로 가긴 갑니다 그래도 깨져도 13만원대 지진을 할거다 그러면 적당히 나중에 13만원권에 추가 매수한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기 장가가 딱 두드려왔잖아요 주말에 여기 여기 내버리 위에 있는 이 평소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주말에 그렇습니다 고압전류라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머리 쥬익 다 탄다구요 고압전류 이거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딱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도 튕겨내려가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가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간다구요 다시 올라가도 120일에 고압전류맞아가자 쥬익 튕겨내려갑니다 여기 저점 깨지면 241건역인 22만6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타 유튜버들처럼 셀트련 집 팔아서 사야돼요 끝도 없어요 이거 사야돼요 하는 사람이 과연 더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용고지해가면서 던질 때 던지고 다시 받아놓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던지는 소리 잘 못해요 왜 던지고 난다 올라가면 욕 XX 들어먹기 때문에 더 안되구요 그죠 의견을 두리뭉실 하게 내는 데는요 자기가 했던 의견에 그 반대로 갔을 때 면피하고 싶어서 의견을 두리뭉실 냅니다 두리뭉실 그죠 자 빠지고는 있으나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셀트리온 빠지고는 있으나 3,4합병 이슈 때문에 자 여기 저점에서 재반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자 아무래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볼륨이 3,4합병 하면 더 커지니까 양호한 청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좀 무너졌고 여러분들 대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파라란 말입니까 사람 말입니까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틀리면 죄송합니다 딱 사과드리고요 맞으면 어 예야 이렇게 합니다 딱 제 생각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리뭉실 하지 않습니다 KMW 괜찮은데 돈이 없어요 지금 KMW 관심 가져 보십시오 이평선 적어도 60일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관심 가지를 하던가요 여기 전에 이틀 동안 말 안합니다 올라타죠 말합니다 관심 가져 보시라고 NHN 한국사이버도 관심 가져 보십시오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괜히 부담돼요 조금 조정 받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틀어내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관심 가져 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조금 가고 있어요 무슨 시나리오 미국 선물이 반등해야 된다 했습니다 미국 선물이 조금 처지다가 아까 장 초반 정도에 0.33%로 다시 돌려내는 시도는 오죠 나스닥도 0.17%로 반등 시도는 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 좋은 거는요 외국인 선물이 1,100개 가까이 매도 때립니다 이러면 좋지 않거든요 자 이게 빨리 훅 하고 올라서는지 돌아서는지 매수로 빨리 돌아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유지되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속 밑으로 왔다리 갔다리 강성 높아요 추가 하락은 여기 2,286을 강하게 깰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미국 선물도 지금 현재 양호하고 전일 반등도 어찌뿐 강하게 했기 때문에 추가 밑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도는 미국 선물에 큰 변동만 없으면 하지 않을지 몰라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없으면 여기 60일 저항을 뛰어넘기는 현재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외국인 선물이 반등해야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코스닥이 왜 2% 갈까요 왜 2% 갈까요 자 코스닥 외국인이 166억 4주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라는 게 닥터K 추식 투자 5개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을 우리 구독자 레기님 어저께 만나서 코앞에서 1대1 레슨 좀 해주고 왔습니다 왜 음악적인 공감대가 있어가지고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눌러주시고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회용 가입으로 닥터K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유료회용 가입 안내는요 저기 별표 쳐져있는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닥터K 카톡이라든지 카페 못 찾아 들어가신 분도 계시던데 저기 별표 누르시면 됩니다 별표 있는데 링크 누르시면 돼요 시제니 3.20 갑니다 이거 딱 돌아서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그죠 양호해집니다 순고력이 딱 하다가 가는거 여전의 닥터K가 무료방이 무료 채팅방 운영할 때입니다 스물아홉 살짜리 두 사람한테 스물아홉 살짜리 두 사람한테 풀빵 배팅 20% 먹여 준 데가 여기입니다 박스콘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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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리냐 쪼리냐 쪼리지마 55만원 간다 딱 그랬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그 방송에 있는지 봐요 날짜 딱 들어가 봐요 그죠 푹 하고 치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시제니 그죠 너무 강하게 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순고력이 한 2개월째 하고 있고요 여기 위를 뚫는 순간 27만원 뚫는 순간 30만원 노려보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5 5 5 7 8 8 8 9 10 12 12 자 KMW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한번 봐요 녹화방송 보세요 이거 내가 순서 바꿨는지 그쵸 최우선이 있습니다 만도하고 KMW 이게 강하게 가잖아요 최우선순위 안에 있어요 최우선순위 안에 있는 것들이 강하게 갑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반드시 팁이다 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선택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첫번째 우상향하는 종목 해라 두번째 업종 대표주를 하라 세번째 기관외공인 수급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격 큰데 말고 20일 그리고 이평선 인접한 밑에 깔아놓고 돌파시점에 매수하라 꼭대기 단기 조조권은 따라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따라 들어갔다면 수익 잘 챙겨라 오일선 이탈은 음봉은 차익실현 시그널이다 그리고 차익실현 한 부분은 20일 오면 다시 재매수하면 무리 없다 언제까지? 20일 무너지고 60일 무너지는 추세 꺾이는 시점까지 그 행동을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그 행동을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난 자신 없는데 하신 분은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공부 다 하십시오 그럼 자신감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걷어드립니다 조금 자 외국인 코스닥은 매수폭 늘어나갑니다 200억 자 여기 돌팔로 폼 잡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버도 코스닥이 더 양호합니다 현재 한글자막 제작 단서는 매수폭 늘어나서 차익실현 또 사는 안 максимальная 또 문장에서부터 전주 뒤집어져 사망 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사주면서 일단 코스피는 좀 소액입니다만 코스닥도 200억 정도 사주면서 현재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구요. 선물을 빨리 좀 환매수 해주면 좋겠다 미국선물로는요 미국선물은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미국도 60일 정받고 있거든요 60일 자 그러나 여기 캔들 한번 잘 봐요 여기 캔들 꼬꾸라 졌다가 아래윗꼬리 도치 아래윗꼬리 도치는 방향이 전환 가능한 모습 그 다음날 밀렸다가 그대로 하락폭의 3분의 2 가까이 만회 여기 나스닥은 거의 다 만회 그렇다면 다시 여기 치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 양호해집니다 방송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략 말씀드렸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물매수 들어오는가 그리고 선물 매도폭 축소하면서 시장 견인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시장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마감 시향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